자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다가 보면 미로에 빠집니다 그러나 넓게 봐야 합니다 멀리서 보면 큰 그림이 보이죠 이른바 숲이 보인다 이거죠 숲 안에서는 숲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숨을 돌려가지고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점과 점을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은 아직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5천만 국민이 지금과 같은 자유를 누리겠느냐 아니면 김정은 밑에서 살겠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식으로 내전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겠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결국 통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분단이 오래 가느냐는 거죠 우리 헌법은 일찌감치 국가의지로서 자유통일하라고 딱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제1조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결론이 북한 노동강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이 헌법의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불복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기 쉽다라고 하면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적하는 게 그게 옳죠 그래서 한반도의 생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남과 북의 대결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김일성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완벽하게 김일성 세력 편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은 편이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또는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핵을 쓰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서 핵을 쓰겠다고 법에 명시하는 체제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는데 핵을 쓰겠다 이런 망발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망발을 할 때 맨 먼저 항의하고 나와야 될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판문정에서 만나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김정은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했다는 걸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서 트럼프까지도 속여서 트럼프, 김정은 만나도록 조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그 약속을 배신하고 저렇게 나오면 퇴임한 문재인이 한마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감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공모했다는 거죠 김정은과 공모해가지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반협자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요사이 탈북의민 강제 북송 사건도 결국 문재인이 김정은의 부하였다는 또 다른 증거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잡아서 보낸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탈북의민 두 명을 북송하는데 문재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의 지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무리한 거죠 그 무리가 뭐냐?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무슨 헌법이냐? 그 두 사람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려면 북한에 보내려면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즉, 이 두 사람은 북한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렀고 또 한국에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북한 측의 이야기만 믿고 그리고 재판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꽁꽁 묶어 가지고 발부둥치는 두 청년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거는 김정은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인신공약이죠 또 하나 요새 일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우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김우사가 진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 증거가 계엄용 금토문건이다라고 소송을 벌려가지고 일종의 광란극을 벌린 거죠 2018년에 JTBC 같은 이런 방송까지 앞세우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경과를 보니까 그 금토문건이라는 게 쿠데타 문건이 아니고 탄핵 사태로 해서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이 충돌할 때 국가기능이 마비될 때 그러면 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엄용에 대비한 일종의 검토 계획문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뭐 군 부재에 내려보낸 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 유출시켜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김우사를 결국 해체시켰습니다 왜 김우사를 해체시킵니까 김우사가 그동안에 간첩 잡고 대한민국의 반공전선에서 제일 앞장섰던 역사적 부대입니다 그걸 해체시켰습니다 왜 해체시켰습니까 김정은 위한 것 아닙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한 서비서였죠 그 과정에서 그 청렴한 이재수 전 김우사령관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2018년 7월 27일 정부지휘관 회의에서 아직 수사도 시작되기도 전에 김우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시대착오적이고 불법적이고 온갖 예단을 통해서 유죄를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그 순간 대법원장이 되가지고 대법관이 되가지고 유죄를 선고를 해놓으니까 검찰이 더 뒤치다거리 하면서 이재수 전 사령관을 몰아붙이다가 결국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던 이적행위와 반역행위 이적행위와 반역행위 수사가 제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니까 잘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를 하려면 검찰 뿐만이 아니라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게 공개되고 이게 수사자료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극심하게 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한 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편이 많죠 김정은 편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한때 김정은이 호감을 가진 사람이 한 20% 돼가지고 아베수상에 대한 호감보다 훨씬 더 높았던 적이 있는데 그건 선동에 넘어갔고 그 뒤에 조사해 보면 한 5% 내지 10%입니다 나머지 90%는 대한민국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갈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편이냐 문재인 편이냐 문재인 편이라는 것은 김정은 편이라는 이야기고 김일성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냐 김일성이냐 이렇게 딱 나눠야 합니다 요사이 김무사 해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국민의힘이 잘 해가지고 관련자 송영무 전 국방장관 그리고 당시 김무사령관 또 당시 폭로에 앞장섰던 자칭 인권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매우 잘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정권교체의 보람입니다 그러나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그때 가장 악질적으로 앞장섰던 김우사 해체선동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마치 신입 쿠데타 준비 문건인 것처럼 앞장섰던 선동방송 이거는 수사 대상이면 수사하고 수사 대상이 아니면 언론단체 많지 않습니까 언론단체에서 이걸 문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선동을 하더라도 이적행위와 반역행위에 언론이 가담하면 안 되죠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적이 되는 거죠 특히 JTBC가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언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관훈클럽도 있고 기자협회도 있고 편집인협회도 있으니까 여기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타 문건으로 조작하는데 누가 관여했느냐 그때 또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JTBC 잘했다고 상도 안 줬습니까 그 상을 회수하든지 해서 이걸로 체제 대결의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기본 조건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요약하면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의 대결이고 문재인은 김일성 세력 편에 써가지고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